대한민국 최초 TV로 연재된 순정만화 CF 주연 이준기 작가 프라우스의 원수연 어떤 이야기일까? 기대하세요 서울로 가는 기차 뭐라고? 난 너 같은 딴 따라하도록 둔 적 없다 아버지 이야 저 남자 너무 예쁘다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가겠어 꿈은 석류처럼 빨갛게 피어올랐다 기다리던 첫번째 오디션 그래 좋았어 잘할 수 있을까? 석류청량 괜찮아요? 이대로 추천해줄순 없어 청춘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지는가 드디어 기회는 왔다 이준기 안 왔나? 그럴 리가요 보기듬은 왜 뭔데? 뭔가 한번 보여주겠어 석류처럼 빨간 톤을 불사르다 기다리던 첫 촬영 날 한 번뿐 인생 놀다 가면 그 뿐 너 요즘 뜬다며? 선배 석류께나 마셨나 보지? 비켜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석류 백레일은 반드시 온다 드디어 레드카펫이다 석류 남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아 석류가 좋긴 좋구나 그날 석류빛 꿈은 이루어졌다